네, 파트 10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두 자릿수 파트를 들어보게 됐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뭐 농담으로 끝났는데요. 르네산스 워먼 이러면서 아,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상관없어. 나 그거 좋아해. 이렇게 하면서 오프라가 농담하면서 끝났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대한 그런 깊은 내용이 또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 was a history major. 여기서 I는 아맨다죠. 아맨다가 자기는 그 history major였는데요. So it seemed like a natural 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부터 들을 겁니다. I was a history major, so it seemed like a natural. I'm a renaissance woman. Who knew? Okay, go ahead. Good, I'm glad you like it. What are the qualities of your leadership that make you successful at such diverse pursuits? And what works in one area that maybe doesn't work in another? Well, I tell you, it works in all areas because my life is fueled by my being. and the being fuels the doing. 그 다음 한다가 난 history major라서 이렇게 I'm a renaissance woman 이런 말 하는 게 참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I'm a renaissance woman 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죠. Who knew?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서 대화를 좀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면 Okay, go ahead 하면서 Go ahead. 계속하세요 그러면서 Good 하면서 준비를 하죠. I'm glad you like it. 당신이 좋아한다니 참 저도 좋아요. 이런 얘기죠. 당신이 좋아한다니 나도 좋아요. 이런 얘기고 What are the qualities of your? 아까 그 quality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합니다. 오브로 연결시켜서요. 오브 your leadership. 당신의 그 리더십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리더십에 대한 얘기만 참 많이 하죠.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Make you successful. 당신을 successful 하도록 만든 거죠. 이런 문장 구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을 successful한 상태로 만든 거예요. As such a diverse pursuit. 이런 다양한 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당신의 그 어떤 비결이 뭐예요? 이때 quality를 비결이라고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pursuit이라는 말을 제가 좀 뜻을 알려드리면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추구하다라는 동사도 있고요. 명사로는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진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 And what works for you. 이 works란 말 참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잘 돌아가는 겁니다. 잘 굴러가고 그게 내한테 효과적이야. 이럴 때 works란 말 씁니다. 메디슨에도 쓰고요. 그죠? 이 약이 효과적입니까? 할 때도 works란 말 써요. 그 약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in one area. 한 분야에 있을 때도 잘 굴러갈 뿐만 아니라 maybe doesn't work in another. 아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한 곳에선 잘 될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로 가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doesn't work. 근데 오프람은 뭐예요? 여러 분야에서 그걸 다 잘 해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I tell you. 그러니까 들어봐. 우리나라 말을 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it works in all areas. 모든 분야에서 다 works. 이거 correction했죠. self-correction이요. my life is fueled by me. by my being. 나라는 거. 내 본연에 의해서 모든 내 삶이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being me라는 말도 했었는데요. 이전에. 여기서 and being fuels the doing. 그렇게 존재하는 거. by being이죠. 그런 것으로 이제 fueled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나의 행동을 만드는 원천인 거죠. 그것이 에너지 원인 거죠. 그래서 I come from a centered place. 그래서 나는 항상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난 항상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centered place에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최고 중요한 점이 뭐예요? 나로 살아가는 거. being me이죠. being me. 그죠?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I come from a focused place. I come from compassion. It's just my nature. I come from a willingness to understand. 보시면은 내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a focused place. 그 센터가 되는 중심에서 그 딱 포커스된 그 장소에서 내가 온 거죠. by being me 하면서. I come from compassion. compassion이라는 것은 내가 자연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내 nature가 뭐냐면 compassion이에요. 연민, 동정 이런 뜻인데요. 이런 연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프라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대하고 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it's my nature. 본성이라는 말이죠. nature. 자연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 나의 자연이라는 건 뭐예요? 본성이라는 뜻이죠. 이 nature가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그 근본 뜻이요. 근본 뜻을 알면 해석을 굳이 뜻을 외우지 않아도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nature가 자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그 본연의 것이 nature입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을 nature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뜻을 알면 그게 의미가 굉장히 확장되면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때 훨씬 더 어휘가 금방 늘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자꾸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come from a willingness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기꺼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 거예요. willingness라는 것은 그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려는 의도요. 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내 본연의 그 원래 내 모습을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compassion. 사람들에게 연민이 있는 거죠. 나는 내 본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to be understood. 그리고 남들을 understand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be understood 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validation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의 그런 네이처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and I come from wanting wanting to connect 연결되기 원하는 거죠. 내가 남들과 연결되는 거 내가 내 자신과 연결되는 거 이런 말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여기부터 보실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오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읽어보면 I mean the secret of that show for 25 years is that people could see themselves in me all of the world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 mean the secret of that show for 25 years is that people could see themselves in me all over the world they could see themselves in me and even as I became more and more financially successful which was big surprise to me I was like oh my god this is so exciting 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중요하다 하는 문장부터 보시면 I mean the secret of that show 그 secret이 뭐예요? 오프라 윈프리쇼의 secret 아까 얘기했죠. 이전 파트에서요. for 25 years 25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동안 오프라 윈프리쇼가 항상 top the number one이었던 you 그 secret I mean 해서 여기 붙는 거죠. I mean 해서 컴마 컴마가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에 붙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mean이 mean that에 붙는 겁니다. that is a 의미라는 얘기죠. people could see themselves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본대요. 자신을 발견한대요. 뭐에서? in me 이런 표현 참 쓰기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죠? 자기 자신을 오프라를 통해서 발견한다 이런 말 영어로 한다고 할 때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ll of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요. 그래서 they could see themselves in me 그래서 그들은 나를 통해서 그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and even as I became more and more financial successful 요 문장이 여기 붙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 잘못된 것 같아요. even as I became more and more financially successful 금전적으로 성공한 거 그것이 휘치가 요 앞에 걸 받는 거죠. 금전적으로 성공함을 was big surprised me 물론 나에게 큰 a big surprise 요때 big surprise를 셀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번에 environment하고 environment s가 분나 안 분나에 대한 얘기 했었죠. 컨텍스에 대해서 이때 서프라이즈는 셀 수 있는 서프라이즈가 된 겁니다. 그죠? 나를 왜냐하면 앞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컨텍스가 금전적으로 성공시킨 그 서프라이즈가 요게 받는 겁니다. 그죠? 그냥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딱 뭔지 알죠? 이 서프라이즈가 뭔지 그 컨크리트하다고 했고 abstract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컨크리트한 거고 눈에 한 번에 딱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약간 abstract 약간 개념적인 거 예를 들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시간 이런 것들은 공기 뭐 바다 이런 것들은 abstract하고 약간 셀 수 없는 것으로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눈에 한눈에 들어오거나 셀 수 있는 것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컨크리트하다고 해서 개념적으로 떼어올릴 수 있는 거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프라이즈가 셀 수 있게 되어버린 거고요. 이런 금융적인 성공이 나를 굉장히 좋은 서프라이즈는 좋은 의미에서 놀라게 한 거죠. 그렇게 했고요. I was like Oh my god I'm so exciting This is so exciting 이렇게 크게 성공했죠. 돈을 많이 벌게 됐으니까 당연히 아 신난다 하고 너무나 흥분된 거죠.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부터 들을 건데요. You mean you got more than that 30,000 여기부터 들어볼 겁니다. You mean you got more than that 30,000 I got more than 30,000 By the time I was 30 So So my But what I realized is Through the whole process Because I'm grounded In my own South That Although I could have more shoes My feet stayed on the ground Although I was wearing better shoes He's kind of cute today too So I could keep my feet on the ground Even though I could get more shoes And I could understand I could understand that it really was Because I was grounded I've done the Was doing And continue to this day To do The consciousness work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Consciousness work 까죠. 자 그럼 첫 문장 보시면 You mean you got more than That 30,000 이때는 30,000 달러겠죠. 왜냐하면 그 파트 2나 3에서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오프라의 친구 게일이라는 베스트 브랜이 야 너가 30살 되면 3만 불 벌고 40살 되면 4만 불 버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장실에서 흥분하면서 얘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Financially successful 이란 말을 했으니까 요건 지금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만 불 30살 였을 때 3만 불 번 거예요 실제로 갑자기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요 앞에 문장 연결해서 보시면 Financially successful 요기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You mean you got more than that 30,000 I got more than 30,000 dollars by the time 그 당시에 30살이었죠. So my But what I realized is 내가 안 건 뭐냐면 내가 알게 된 것은 Through the whole process That's because I'm grounded 그래서 요게 해석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I'm grounded 이요. 그래서 Through the whole process whole이라는 건 전체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과정이요. 과정을 통해서죠. 쓰러니까 왜냐하면 I'm grounded in my own self 내 스스로 내 나의 온전한 힘으로요. Grounded 이렇은 거죠. I'm grounded 됐으니까 이 ground가 그 땅의 ground인데 이게 스테이블하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발을 딱 디디고 쓰면 스테이블하죠. 그죠. 하늘에 떠 있거나 어디 물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스테이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기 시작했으니까 난 이제 어때요? 금융적으로 돈적으로 금전적으로 스테이블해진 거죠. 내 스스로 힘으로 이걸 다 만들어냈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Although I could have more shoes 비록 내가 더 많은 신발들을 가질 수 있고 My feet stayed on the ground 내 발을 대디고 딱 일어서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립하고 내가 현실적으로도 감각이 딱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Although I was wearing 이때 이게 진짜 농담이죠. Wearing better shoes 하면서 자기 신발 흰색 신발을 보여줬죠. 발을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This kind of cute today too. 그 당시에 신었던 신발 그것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신은 신발도 꽤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역시 오프라야 오프라가 상당히 귀여운 면모가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발을 들어서 흰색 신발을 딱 보여줬죠. 귀엽지 않아요? 오늘 신은 것도 내 생각에 오늘 신은 것도 귀여운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신발 얘기로 농담을 좀 이끌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웃고 나서 So I could keep my feet on the ground even though I could get more sho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Keep my feet on the ground 일단 문장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Keep my feet 내 발이죠. 내 발을 on the ground 땅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Realistic Realistic이라는 게 현실적인 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런 뜻을 가진 겁니다. Keep my feet on the ground 반대되는 뜻이 같이 오는 경험을 봤는데 그럼 반대뜻은 뭐냐면 Keep my head 머리요. In the clouds 이 구름이 미국에서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가 올 수 있어요. 구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셌다고요. 그래서 머리는 구름 속에 이렇게 해석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상적이네요. 이상 이상적이고 약간 그 앰비셔스한 거죠. 꿈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Keep my feet on the ground head in the clouds 굉장히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Keep my feet on the ground Mine은 뭐 Your로 바꿀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죠? 당신을 뭐 이렇게 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표현 자체에서 이거는 옵셔널이겠습니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요. Even though 뭐뭐 할 수 있었대요. 뭐예요? Get more shoes. 그리고 Get more shoes니까 실제로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신발을 더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프라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죠? 경제적으로 이미 성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즐길 수 있었겠죠. 신발도 더 사고 뭐 뭐 그저잖아요. 막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해를 했다는 것이 내가 돈 버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직장은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니까 오프라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냐면 그 다음 문장도 그렇습니다. I could understand that it really was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실제로. 그때 Because I was grounded 왜냐하면 내가 안정적이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였으니까 내가 쓰고 뭐 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서 내가 저번에 여기 왜 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생활 안정적인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conversation이기 때문에 문장을 문장 그대로 해석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없는 문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1대1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어를 들을 때 한국어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영어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해석하면 굉장히 촌스럽고 표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결국 해석하지 않는 단계로 가기 위한 건데 그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판이라는 그 교수가 말씀한 것처럼 초반에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것은 고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I've done the was doing and I continue to this day So to do the consciousness work 그래서 결국 뭐예요? Consciousness 하게 work 했던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Subconscious가 무의식이니까 Conscious는 의식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거죠. 의식을 가지고요. I've done the was doing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들 현재 완료니까 쭉 했던 것들은 그리고 doing이에요. 해왔던 것들 그리고 했던 것들은 continue to this day 오늘날까지 쭉 이어온 거죠. continue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2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옛날부터 해왔던 것들이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그래서 여기부터 들어볼 겁니다. 다음 문장은 I work at staying awake 여기부터요. I work at staying awake and being awakened is just another word for spirituality but spirituality throws people off and they think you mean religion. When I was hiring people for my company for OWN looking for presidents when people would come in I'd say tell me what is your spiritual practice and literally people would go I'm dumb well I'm not religious I said I didn't ask you about your religion I asked you what's your spiritual practice what do you do to take care of yourself what do you do to keep yourself centered what do you do to the and you know one woman started crying you know that's not the person so that's a sign that's a sign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보시면 I work at staying awake Awake랑 같은 얘기죠. 결국 consciousness 했다는 얘기가 깨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staying 머무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동사로 stay가 일할 때 항상 깨어있었답니다. 생각을 가지고 일한 거예요. and being awakened 그리고 being awakened 깨어있다는 것 그것은 another word 다른 얘기를 하자면 for spiritual 그 영적 정신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but spiritual throws people off 그런 영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throws the people off and they think you mean religion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throws off and they think you mean religion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spiritual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했죠. when I was hiring people 내가 사람을 고용할 때 뭐에 대해서 my company 내 회사를 위해서 사람을 고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 for one looking for 누구를 구하다 찾다 뭐를 구하다 찾다 할 때 looking for 합니다. looking for a book 할 때 I'm looking for a cooking book I'm looking for a novel 이렇게 서점 가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 사람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president은 뭐예요? boss 얘기하는 boss 회사의 boss요. 최고 경영자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president을 찾은 거죠. 뭐예요? 자기 company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presence을 looking for 구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고용하려고요. 근데 when people would come in 그래서 이제 와서 면접 보러 오는 거겠죠. I'd say 내가 얘기했죠. 오프라가 tell me what is your spiritual practice? 당신의 그 영적인 practice 그런 행위라든가 그런 액션 같은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and literally 말 그대로 would you throw out people with well I'm not religious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religious I'm not religious 비동사 religious 하니까 나는 종교적으로 심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spiritual practice 그대로 그냥 종교로 받아버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가 말하기를 I said I didn't ask you about your religion 당신 종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I asked you what your spiritual practice 나는 당신이 어떤 spiritual action 같은 것이 갖고 있는지 practice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what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하냐고요. take care of yourself 당신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냐고요. 무엇을 하냐고요. what do you do? keep yourself centered 당신을 이 세상의 중심 당신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거 그리고 당신을 take care of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가 바로 spiritual practice 이사화 오프라의 정의입니다. so what do you do? and I'll let you know what women started crying to let you know one of the women's us 이게 아만다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아만다에게 알려주려는 게 뭐예요? 한 여성이 울기 시작했대요. 이 질문을 하면 했더니 어떤 여성은 울기도 했대요. started crying you know that's not a person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president을 뽑는다고 하는 그 인터뷰에서는 탈락 그 사람은 not the person 그 딱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시그널이라는 얘기죠. 그 울고 있는 거 that's the signal 울단이 면접에서 이 사람은 탈락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다음 파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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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